이 종목은 대체 왜? 하나 둘씩 열어볼텐데요. 총 7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쭉 볼게요. 오늘 코스택생에서 이 종목들 왜 이렇게 올라갔던 곳일까요? HLB, HLB 생명과학 둘 모두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2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강세권에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큰 폭의 수급 개선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조금씩 큰 손들의 수급이 장중 계속 들어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HLB는 18%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실적 나왔잖아요. 주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역대 최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신사업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았던 터라 남는 게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를 이렇게 공격하기 진행을 했으니 추후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면서 어제장에서는 하락반전했지만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주들은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W게임즈 그리고 넷마블,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채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영원 리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0% 이상 급증했다는 수치를 확인했으니까요. 장 초반부터 강해서 지금도 장대 양보 그리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넷마블은 주가가 급락이었습니다. 10% 안팎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게임주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리버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리버 생각으로는 MP3 업체라고 떠오르기 쉬운데요. 이제 MP3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가습기, 블랙박스 등등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들 나옵니다. SK로 인수가 된 이후 음원시장에 뛰어나가면서 이에 대한 또 어떤 메리트도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왔거든요.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OCI의 주가도 오늘 강합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에 나섰다, 기관수급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트리온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단, 이건 일회성 비용 때문이고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고 긍정적이라는, 앞으로는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만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에서 나온 초대형 투자안, 이걸로 인한 수혜, 진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벨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잡음 있잖아요. 지난 5월에 있었던 분식회계 논란이 아직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닌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계속 이제 올라요. 저점 딛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5일간의 상승폭제 제거 꽤 크거든요. 앞으로 어떨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이제 바이오 업종의 제약을 조금 완화를 시켜달라. 뭐 이러한 부탁을 또 했었고요. 그냥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라든가 5G,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좀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5월일 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그 투자에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감리 이슈인데 감리가 아직 끝난 곳이 아닙니다. 뭐 잠정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10월달, 11월달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이 100조 원 투자한다. 이러한 소식만 가지고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삼성그룹에서 바이오그룹 좀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잘 봐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투자하는데 삼성이 100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데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리 이슈로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삼성에서의 대규모의 투자, 고용 관련한 계획 발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독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의 전망은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그 감리 이슈만 뺀다라고 하면 삼성이라는 메이커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CMO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이 감리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좋아요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은 2% 모자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도 참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음... 실적이 뭐 나왔는데 영원히 감소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아요. 어제 나오셨던 분께서는 50만 원 간다라고 지르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5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한 종목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중기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본다라고 했을 때 당장 직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됐고 매출액은 오히려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 일회성 비용이 어떤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냐라고 하면 이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또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같은 경우에 지금 허셉틴이라는 유방암 치료제 이 바이오시밀러를 허셉틴에 기반해서 만든 바이오시밀러 약품인데 이게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40여 개 이상 특허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특허에서 소송에서 폐소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하반기 실정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보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활동하기에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오리지널 약품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약품이 서로 출시가 되면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가 30%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랑 오리지널 약품이랑 차별성이 없고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나 환자들, 병원 관계자분들이 오리지널 약품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도 좋아요를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이렇게 받아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론 개별 이슈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어떤 확신은 저희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각이 비슷비슷하십니까? 그렇죠. 특히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홀홀 날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반대로 생각해보는 불확실성적인 악재들도 좀 많았었죠. 네이처 셀 사태라든가 또 HLB의 루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나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메이저 수급들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좀 꾸준한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또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성격을 좀 달리 가볼까요? 태양광. 오늘 괜찮았단 말이죠. OCI. 근데 좀 자신은 없어요. 사실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 관련한 기업이면 분명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는 너무 좋다. 태양광. 너무 앞으로 성장 가능성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를 않아서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긴 한데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시사를 보고 왔었는데 반등은 소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10주째 단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최고가가 키로당 한 17달러 정도 됐던 게 한 11달러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OCI가 제작을 할 때 BEP, 손익분기점이 한 14달러 정도는 넘어져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주 이상, 몇 개월 동안 계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OCI라는 기업이. 지금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중국 쪽에서 2016년도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 덤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결국에는 관세를 2.2%에서 4%대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제작 업체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겠고 그게 직격탄을 맞은 게 연간 4만 7천 톤을 수출하는 OCI라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면 물론 OCI 재무 구조도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은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CI에 대한 의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아직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처럼 기관들의 연속적인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루 1박 2일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하기에는 충분하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단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신 전략은 위험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은 글쎄요로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아이리버를 볼 텐데요. 이건 또 자신이 없긴 한데요. 이게 아이리버가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는 생각으로 가지고는 와봤는데요. 아이리버, BTS에 관련한 종목으로 또 이게 또 이슈가 부각되면 빵 뜨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잘나가나 싶다가 또 사그라들고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리버는 봐야 될지 이것도 별로죠? 오늘 좀 글쎄요라는 의견은 너무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리버는 다행히도 저는 좋아요라는 의견 먼저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좋게 보시나요? 네.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탄소년단 관련된 테마주로서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성파인택이라든가 엘비세미콘, 엘비세미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지 않는 종목에 있어서도 테마주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우상향 추세를 좀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간단한 재료로 보면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기획사의 음반을 직접 독점으로 유통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해 줄 가능성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 발표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2분기 때는 흑자로 전환해 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7월에 700억 가까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1대 주지, 2대 주지인 SK텔레콤이랑 SM엔터가 참여를 하면서 뮤직메이트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제2의 멜론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인수를 했는데 지금 AI 스피커 누구라든가 그 다음에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기기들 거기에 탑재를 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당연히 이제 의견은 좋아요이고 실적 이번에 진짜 흑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작은 탑픽은 당연히 좋아요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리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안신의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 흐름을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그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상승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0.16% 오른 2,30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방향 0.68% 오른 789선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주 중심에 하락세가 포착이 됐지만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루직스 일제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바루직스 닷새 연속 상승 우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상승 우위로 다시 전환된 모습이네요. 27만 9,500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8월 9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변동성 바다는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2,300선은 돌파하지 못한 차에 0.08% 조정세가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우위로 전환된 모습 0.75% 오른 789선의 오늘장을 마감했고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기대감을 안고 일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상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급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매도했죠. 1,474억 원 매도 우위. 하지만 기관 마지막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325억 원을 담았고 개인도 덩달아 475억 원의 쌍끄리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보다 오히려 수급 쪽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끝내 매도 우위로 정말 4억 원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매도 러시가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안정적으로 6월 1년속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되면서 64억 원을 담았습니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을 안고 일부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IT 부품주에서는 파트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5.36% 급등세를 보이면서 7,675나 오늘장을 마쳤고요. 대덕전자 관련주는 아닙니다만 대덕 GDS와 합병 시너지 효과 기대감을 안으면서 3.09% 오름세, 인터플렉스도 1.37%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이버 살펴볼 텐데요. 그간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만 다시 매수 우위로 이틀째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2거리를 연속 사들이면서 주가는 77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